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근의 수축과 이완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요렇게 가 같은 경우에는 t1, t2, t3 요렇게 팔을 요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팔을 움직이려면 p면 수축이 되어야 되고요. q면 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t1, t3로 갈 때 수축하냐 이완하냐 뭐 요런 것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요기에 어떤 cm나 어떠한 정보도 없고 a대에 관한 내용도 없고 마디 길이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요 더한 값 요런 거 줬을 때는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길이가 x만큼 변한다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x만큼 늘어났다. 뭐가요? 마디의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 네 그러면 기억은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네 x만큼 똑같이 늘어납니다. x만큼 늘어났다. 요쪽으로 요렇게 늘어나고 요렇게 늘어나서 이 두 개 합친 게 x만큼 늘어나면 기억도 당연히 x만큼 늘어나고요. 니은은 겹쳐있는 게 빠지니까 줄어드는데 2분의 x만큼 줄어듭니다. 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이. 자 디귿은 늘어나죠. 얼마만큼요? 2분의 x만큼.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줄어들면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게 얘가 늘어나면 줄어드는 게 이거. 얘가 줄어들면 늘어나는 게 이거. 그러니까 마디 길이하고 방향이 다른 건 니은 밖에 없습니다. 기억 디귿은 방향이 똑같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x가 됩니다. 변화량이.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x가 되고 디귿의 길이도 2분의 x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t1에서 t2로 가는 변화량이나 t1에서 t2로 가는 디귿의 변화량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임의로 b라고 놓을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1.2에서 b를 뺀 값이나 a에서 0.7을 뺀 값이나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값이나 0.7에서 0.6을 뺀 값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계산하면은 여기 계산하면은 b 마이너스 a는 0.1이 되니까 그러면 a는 a는 b 마이너스 0.1이 되고 그러면 b 마이너스 0.8이니까 넘기면 2b는 2 즉 b는 1이 됩니다. 여기가 1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t1에서 t2로 요렇게 줄어드는데 길이 변화가 얼마에요? 0.2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도 0.2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되겠죠? a에서 0.2만큼 줄어서 0.7이 됐으니까 a는 0.9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요렇게 흘러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디귿의 길이가 줄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수축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뭐하는 어디를 본 거냐면 p를 본 거다. 요런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p를 봤어요. p를 그리고 x의 길이는 2배만큼 x만큼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향은 똑같죠? 요 방향은 똑같죠? 변화량의 방향 그러니까 요기가 줄이면 요기도 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두 배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요기는 마이너스 0.4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x의 길이가 얼마예요? 3.4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되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음 요기도 0.9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기서 요기 오는데 얼마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그럼 요기서 요기 오는데 2.8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기서 ㄱ, ㄴ, ㄷ을 알 수 있는 방법은 x의 길이를 이용해서 아는 거예요. 자 x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ㄱ 더하기 2, ㄴ 더하기 2, ㄷ은 얼마야? 3.4 됐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알아요? 요 값도 알고요. ㄷ 0.9 그 다음에 ㄱ 더하기 ㄴ은 1.2 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요거 풀면 요거 풀면 ㄱ은 0.8 ㄴ은 0.4 요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요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음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x는 p의 근육 원섬유 마디이다. p 맞죠? 네. 요거 맞고요. a대의 길이는 a대의 길이는 일단 변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틀렸고 구해보자면 a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대는 a대는 ㄱ 더하기 2, ㄴ 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ㄱ이 0.8이고 ㄴ이 0.4니까 1.6이겠네요. a대는 1.6 네. 똑같죠? a대는 t1이든 t2든 t3든 똑같습니다. 항상 요 수치니까요. 그 다음 t1일 때 ㄴ의 길이와 ㄴ 0.4 그 다음 ㄷ 0.9 이 둘을 더한 값은 1.3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ㄱ ㄷ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뭘 더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거면 이게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주시면 좋습니다. 변화량을 가지고 풀자. 되겠죠? 네.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뭘 자꾸 더해! 그럼 변화량을 보세요. 변화량을 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